아, 죄송합니다. 어? 어쩜 이렇게 다 만나냐. 인연이다, 정말. 그러게. 참, 근데 학교는 오늘도 휴강이에요? 어, 어. 그럼 우리 오빠 또 거짓말했네.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간다. 아, 참. 근데 그 책 재밌던데요? 바빠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. 뭐랄까, 남녀의 심리가 딱 와닿는 게 공감도 가고. 아, 특히 그 부분 있잖아요, 그거. 편견은... 아, 그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, 오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. 아, 맞아요, 그거. 그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. 몇 번에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? 응. 아, 그리고 이것도. 고백헌데, 난 마법에 걸렸어. 당신을 사랑하고, 또 사랑해요. 영원히 함께 있고 싶소. 아. 다하시 대사 중이에요. 그 구절도 너무 멋있어요. 맞아, 나도 좋았어, 그 대사. 참, 검정고시 준비는 잘 돼가? 그냥요, 뭐. 시험이 언젠데? 다음 주요. 한 번에 딱 붙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못해서 걱정이에요. 어,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줄래? 네. 한 번에 딱 붙으라고. 아, 고맙습니다. 이렇게까지 생각해줄 줄 몰랐는데. 행운을 빌게. 시험 잘 쳐. 네. 한 번에 붙을게요. 한 번에. KBS